지금 뭐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전세사기 사건 또 이제 남영희 위원장님 계시는 미추홀에서 이게 터져서 갈수록 이 부분이 답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데 정부 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대책의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들인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미추홀구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난 게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안타깝게 청년 세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굉장히 진짜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이. 그래서 저는 미추홀구의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아주 산발적이긴 하지만 이 형태가 조금씩 다른 그런 전세사기 피해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걱정스럽죠. 그런데 미추홀구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남 모 씨라고 건축업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감정평가사까지 끼고 또 공인중개사 또 바지임대인까지 어떻게 보면 사기 조직 일당들이 건축을 나 홀로 아파트 나 홀로 빌라 이런 동을 여러 개 지어서 싸게 전세금을 젊은 사람들이든 어떻게 됐든 임대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서 첫 번째 후순위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왜냐하면 앞에 융자에다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건축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온통 비진 건축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런데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에 있어서 부도가 난 업자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선순위가 되는 채권의 권리를 대부업체 내지는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잃어 또 경매로 낙찰되버리면 집 잃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책을 내어달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의당 국회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사실 좀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해법이라고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좀 없는 거예요. 우선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집부터 일단 나아앉아야 되니 경매 중단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경매에서 우선 낙찰권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어떻게 됐든 이 전세보증금이 본인들도 대출인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보증금을 다시 본인의 피해 어떻게 보면 잘못 이런 것을 인정하더라도 전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우리가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저리로 너네들이 대출을 내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런 식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다 떠안아주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선을 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선지원 후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범죄조직 일당들 재산 다 몰수하고 해서 국가가 부족한 부분 또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대책이 이 문제 전체에 있어서 지금 아주 소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대책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책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일단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에 관해서 지금 못 받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사실은 낙찰은 누구라도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낙찰받는 낙찰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딱 정해져요. 예를 들면 1억짜리가 7천에 낙찰될 수도 있고 8천에 낙찰될 수도 있죠. 낙찰되는 금액에 맞춰서 제가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내가 다시 사 오는 거예요. 제가 낙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게 우선 매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하고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의 낙찰이 되면 같은 가격으로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그럼 낙찰자를 제끼고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우선 매수권이에요.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내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그래도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저류를 대출해 주겠다. 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게 lh로. 그게 정부 대책의 핵심인데. 그럼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요. 뭐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 안 주고 있어요. 또는 그래서 경매 자체도 1순위 채권자가 넘기질 않고 있고.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전체 사기 건수에서 이게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데 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왜? 임대인한테 돈 돌려주자는데 없어. 왜?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몇백 채가 다 한꺼번에 물려가서 다른 데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 회수 의무를 지금 회퇴하고 있는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책인데 이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의 지금 야당의 대책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의 정확한 이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 청구권을 정부가 사라. 채권처럼 이게 채권이니까 이걸 돈 주고 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정부한테 돈을 받고 일단 보증금은 안전하게 회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채권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임대인과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정부가 다시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백 채 몇백 채씩 쌓이게 되면 캠커 같은 데서 그걸 충분히 관리하면서 나중에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원래 캠커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저는 뭐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건 선을 넘는 거고 세금 낭비다 혈세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회적 대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불이 나서 집에 쫓겨나는 것과 이 엄청난 사회적 구조적인 범죄 속에서 집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참사거든요. 이게 가장 본질적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침체한 것도 있겠지만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허술한 측면이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런데 전세를 1억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사기는 사실은 시세를 속여서 된 거기 때문에 사기지만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다 곱하기 150%까지 만들 수 있는 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출금리를 최대한 만들어서 대출을 끌어들여서 또 전세를 놓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보고 증금까지 돌려주지 못할 상황까지 가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대부업체나 은행권에. 그렇게 받자고 하니까 신축이고 이러니까 시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시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받으니까 사기가 되는 건데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율이 집값의 지금 80%를 넘는 게 전국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세 중에 반 조금 안 되는 건 집값의 80%까지 와 있다는 건 갭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이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매 날아가면 무조건 20은 그냥 저절로 경매비용이나 세금이나 이런 걸로 까진다고 보면 사실상 날라가면 지금 거의 100의 차이거든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위험한 거죠. 그냥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제도적으로 깡통 전세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부분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죠. 당에서는 대책기구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있죠. 지난 20일경에 저희 정책위에서 이전에 벌써 3월 말에 조우석 우리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안을 했던 부분을 발의를 해놓은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책위에서 또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례에 없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법망을 피해서 누군가 사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면 그것을 특별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매를 중지하라 말은 했지만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별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어제 특별기구를 만든 것이 당원전 옆에 당사 중앙당사 2층에 고충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 상담 이런 센터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미초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깡통전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세난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집값 하락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고충들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27일 날 빠르게 통과시켜야 어쨌든 해법이 나와야지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별법 마련하자라고 해서 민주당과 야당이 제안했던 법을 중언 부언하듯이 반복을 하면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시킬 게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시장이면 뇌물이 아니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